강원도 횡성에서 여기 동영농점까지 한 2시간 반 걸려서 이렇게 왔습니다. 모여서 사과를 따려고 왔는데 제가 제일 먼저 왔네요. 엄청 많이 달렸어. 엄청나네. 너무 좋다. 어떤 거? 그러니까. 너무 예쁘다. 관리는 다 사장님이 해줘서 저희는 수학만 하러 오면 돼요. 봄에 꽃은 따죠. 엄청나게 사왔네. 완전 잔치하러 왔습니다. 사과 많이 따와. 빠밤간다. 빠밤간다. 그러니까. 야 이제 고기 걸어봐. 네. 찍어도 먹고. 구워서도 먹고. 이렇게 하고 민지씨가 걸어주세요. 찍어. 걸어서. 둘이 딱딱 잘 맞는다. 아예.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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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개 걸었는데? 하나 걸어보네요. 아예. 고기가 크네. 사과는. 저 끝으로. 두개 걸어보게요. 작은 거는. 다. 전. 여긴 다. 여름에. 제가. 헉. 한 시간 뒤에. 지금. 열한시니까. 딱. 저휴 시간 되겠다. 예. 이제 이렇게 해 놓으면. 이제 알아서 되는 거예요. 잘한거야? 네 갑시다 우리나무가 우리나무래요 우리나무가 아니라 막 따가지고 안으로 쭉 들어가? 뛰면 빨리 이래야 돼 이거 이거 얼른 따보라 그래 이거 따라 그래 막따라 그래 막따들대 막따 이거 따 이거 따 이거 잡아당겨 자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또 해 또 따 막아? 왠지다 어차피 여기 있는거 다 내그루 다 딸테니까 엠브네일러 쪼갠다니까 그냥 다 따시면 돼 그래 그러니까 막따 그래 다 합이 공신거니까 다 따시면 돼요 그냥 구부로 만들려 구부로 가겠습니다 저희는 사과가 엄청 실화네요 그러니까 우와 여기 사과 엄마는 뭐해 엄마는 뭐해 엄마도 따지 맛있어? 빨간색깔 와 조심해 아 아 아 있다 저쪽에서 딸래 저쪽에는 근데 별로 없는데 최현이는 문희를 안고서 넘어지겠다 내 딸 내려가? 아니? 하영이가 엄마가 좀 찾는다 증평사갑니까? 증평사갑 우리 아빠가 가야 돼 하영이가 땄어? 잘했어 잘했어 하영이 최고 최고 할머니 주는거야 오케이 진짜 연구같아 뭐야 하하하하 여기 농장 농작지인 같아 거기서 안 돼 우와 고기 고기ацию 우와 고기 보세요, 고기 괜찮아 고기 못 뽀신 분들이 우와 우와 와 뜨겁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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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해야돼요? 너무 크다고 짠지 안 짠지 봐봐 짠지 안 짠지 맛있어? 엄마 빨리 드셔보세요 나는 내가 먹을게 짝짝 붙어 어머니도 드셔봐 우리 글쎄 이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인기 짱인지 몰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마다 진짜 맛있다 자 이제 고기 먹으러 나오세요 기가 막혀 입에 짝짝 붙어요 완전 요리사인데 와 이거 대박이다 기가 메키리였어요? 기가 메키리였어요? 기가 메키리였어요 짝짝 붙네 아주 폼이 잘하시는구나 폼이 되게 잘하는거 같은데 안에 들으면 또 열받을 할텐데 집에서도 하나만 더 나와서 이러고 있다고 원래 그런거야 엄청나네 엄청나네 어차피 그걸로 안... 음... 음... 맛있어 옥수수 먹어야 돼 나무에서 곤방 따가지고 맛있어 그냥 자체도 맛있는거야 그냥 세상에 애들도 이런데 야외에서 먹는게 더 맛있다고 야외에서 먹는게 더 맛있나봐 더 많이 먹게야 돼 또 야외에서 먹는게 밖에서 먹는게 얼마만인지 몰라 집에서 맨날 놔둬 저것만 하다가 이렇게 나아줄게 아우 애턴하고 처음이네요 담비야 은채 무슨일이야 두개 다 먹어서 원샷대였어? 냠냠냠 구독자 보여 구독자 보여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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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로 할래요? 홍해와 복끄네 화이팅! 시작! 홍해와 복끄네 고마워 좋아요 알림 설정 아우